빼놓을 수 없는 코너죠. 949 건강클리닉, 오늘은 콩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콩팥은요, 신장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죠. 신장의 모양이 콩 모양의 팥 색깔이라고 해서 콩팥이라고 불려왔는데 이 콩팥은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정수기 필터와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만성 콩팥병의 진단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해 주실 부산대학교 병원 한미연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콩팥, 저도 궁금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우리 몸속의 정수기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콩팥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콩팥의 기능은 아무래도 소변을 통한 노폐물의 배설입니다. 그 이외에도 몸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 기능, 그리고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효소를 생산해서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들도 있습니다. 네, 네. 배설의 기능을 먼저 보시면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소나 크레아틴인, 요성과 같은 다양한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함으로써 노폐물이 우리 몸에 축적돼서 발생하는 요독증을 방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복용하는 약제나 그 약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대산물을 소변으로 배출해서 또 몸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체내 항상성 유지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소변으로 여러 가지 배출하는 수분이나 나트륨, 칼륨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을 아무래도 정밀하게 조절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체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요. 내분비 기능의 경우에는 레닌이나 조혈 호르몬, 비타민 D 활성화 같은 내분비 기능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몸을 또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건데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만성 콩팥병이 뭔가요? 그래서 이제 만성 콩팥병은 단백류나 혈류 같은 콩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말이 좀 어려운데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만성 콩팥병은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5단계로 분류하고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진행해서 결국에는 투석이나 이식 등의 신대체 요법을 필요로 하는 만성 콩팥병 5단계, 즉 말기 심부전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시험에 안 나오죠? 네. 이 사구체 여과율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사실 저희 신장 내과 오시는 환자분들은 사구체 여과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아, 본인의 병을 앓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또 진료실에 설명을 따로 드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만성 콩팥병이 이렇게 생기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원인은 뭡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당뇨병. 아, 당뇨병. 네. 당뇨병이랑 고혈압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신장학회에서 자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말기 심부전 원인 중에서 당뇨병의 비중이 한 45%로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당뇨병에 의한 말기 심부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고혈압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이외에 사구체 신염, 유전성 신질환, 선천성 신질환 등이 원인이 됩니다. 그 당뇨병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네. 워낙 요즘에 또 이렇게 먹는 걸 잘 먹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성콩팥병에 증상이 있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성콩팥병은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병에 대한 인지가 매우 어렵고요. 병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아주 많이 진행을 해서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된 상태가 되면 흔히 말하는 요독 증상, 즉 피곤하거나 몸이 굉장히 이유 없이 가렵거나 입맛이 없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제 말기에 이르면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자꾸 토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서 투석이나 이식 등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콩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소변에서 피가 난다든지 거품이 계속 난다든지 몸이 이유 없이 붓는다든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등의 증상이 나오면 콩팥병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콩팥병을 앓고 있는 또 주변에 또 분들을 보니까 음식 조절을 제대로 안 하면 상당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아, 그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이 병을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소변에 거품이 많다는 게 단백료를 시사하는 한 가지 소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거품이 많다고 무조건 다 단백료인 건 아닌데 이제 거품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단백료 검사를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거품의 양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맥주를 따랐을 때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거품료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백료가 다 단백료는 아니고 거품이 생각해보시면 이게 맥주장 거품은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변 단백료 때문에 생기는 거품은 가만히 둬도 잘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여러분들도 이제 콩팥병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거품이 어느 정도 있다. 꺼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좀 보내주세요. 샵0949번 짧은 글 50번 글 100원입니다. 콩팥병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야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교수님. 만성 콩팥병을 방치하게 되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심혈관. 심혈관계 질환이라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관상동맥, 협심증 뿐만 아니라 심부전,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빈혈이나 대사성 산증, 말이 너무 어려운데 대사성 산증, 골격계 장애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신장 내과 진료를 보면서 이런 합병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신장 기능을 추가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거 한 번 손상을 입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그러니까 급성으로 나빠진 경우에는 일부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성으로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된 경우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성 콩팥병으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진단은 혈액검사랑 소변검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검사는 혈료나 단백료를 측정을 하게 되고 혈액검사는 혈청 크리아티닌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혈청 크리아티닌을 측정해서 이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구체 효과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혈액검사랑 소변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초음파나 CT 등의 영상검사에 도움을 받아서 콩팥의 모양, 크기 또는 콩팥의 혹이 있는지 또는 소변끼리 막힌 요로폐색 이런 것들이 있는지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저기 막혀있다는 말 있잖아요. 요로폐색. 이게 콩팥의 영향이 크군요. 네. 이것도 신장이 나빠지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신장 기능이 나빠진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런 영상검사에 도움을 받아서 고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 이거 말만 들어도 참 고질병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신장이 나빠진 원인을 치료를 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또는 당뇨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항고혈압제 치료를 해서 이 사고체 내의 고혈압에 의한 콩팥 단위 손상 진해를 진행 속도로 늦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합병증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등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44의 청자가 소변에서 단백뇨가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콩팥병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지금 해주셨는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단백뇨가 빠진다고 소변에서 확인이 되셨으면 콩팥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한 번 단백뇨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콩팥병 환자다 얘기를 하긴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면 그 전날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셔서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재검을 다시 해보고 꾸준히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타민 많이 먹으면 노랗게. 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드시는 것에 영향을 좀 받거든요.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데 콩팥에 해가 되는지도. 네. 갑상선 약이 갑상선 항진이랑 저하 약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하시는 갑상선 저하 때문에 드시는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생활습관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시고 소금을 좀 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콩팥병 환자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콩팥 상태에 따라서 또 적절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담배는 가급적 피우지 마시고. 그렇죠. 맞아요. 주 3일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콩팥 건강에도 좋습니다. 약물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데 항생제, 모든 항생제가 나쁜 게 아니라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생제 같은 거는 또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쉽게 생각하면 진통제 같은 건데 이것도 과다하게 오래 복용하는 경우에는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복용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고 CT 등을 찍을 때 사용하는 방사선 조용제 등도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약을 처방받을 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내가 신장이 안 좋은 환자다 얘기를 하시고 복용, 처방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제 얼굴 어때요? 괜찮아? 콩팥 괜찮아요? 얼굴 보면 콩팥 안 좋은지 좋은지. 어머, 부어 보이진 않습니까? 많이 안 부었죠. 자, 술도 여러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안 좋으니까. 자, 건강클리닉 오늘 함께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